안녕하십니까 보베입니다 유튜브 댓글에 오래전부터 여진샷코 보여달라고 원래 안하려고 그랬는데 솔직히 여진샷코 좀 쓰레기거든요 제가 사실은 여진샷코를 7시즌 8시즌 때 많이 썼었거든요 연구를 한다고 그때 연구를 했던 바탕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룬은 여진, 생명의 샘, 재생의 바람, 거행성장, 신발, 비스킷, 재감과 방어력 이렇게 찍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이거 탈진 들어야겠다 쓰레기같은 여진샷코로 내가 또 하게 될 줄이야 솔직히 좀 단점이 많습니다 제가 원하는 타이밍에 여진을 터뜨리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솔직히 말하면 여진 대신에 수호자를 가는 게 많은데 일단은 탱 쪽으로 가야 되고요 향로 가고 구원 가도 되고요 빙하의 장막의 상위템인 지크의 융합 이런 거 가셔도 됩니다 템트리는 좀 유동적으로 갈 수가 있어요 향로를 가는 이유는 이 생명의 샘으로도 향로가 터지기 때문에 향로로 가는 거고 이게 너무 깊숙이 들어갔다가 지금 전멸이 없기 때문에 끌리면 죽습니다 이렇게 지금 여진이 이렇게 터져요 설계 방해하는데 견제가 좀 빡셀 것 같습니다 설계를 약간 망쳐서 애매하네요 천천히 합시다 전멸 뺐고 여진 쿨이어서 여진 안 터진 것 같은데 방금은 부시 못 들어오게 부시 장막만 해 줍시다 3렙 타이밍 잘 지르는데 저 친구 부시 쪽으로 유인하면 킬값 잡을 수 있긴 한데 라인 계속 미네 이 친구들 견제가 너무 빡세잖아 견제가 너무 빡세잖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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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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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를 좀 찍겠습니다. 이제 라인이 당겨지면 좀 힘들어요. 라인들 자체가. 향로를 왜 가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 향로샷코 제가 예전에도 영상 올렸었거든요. 이상하게 여진이 약간 랜덤 같애. 방금도 박스 터졌는데 여진이 안 터져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 라이엇 관계자들도 샷코로 여진을 갈거라고 생각도 못했던거지. 그래서 이런 버그가 생긴거겠지.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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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거리가. 요진이 터지질 않아. 이거 싸우면 이길지도? 이길지도? 잠깐만요. 조진거 같아요. 선생님? 오 잡았네. 와우. 니달리가 올줄이야. 근데 니달리 이쪽으로 더 들어왔으면 뒤에 박스 깔려있어가지고 역광장 나왔어요 탈진도 있어서. 딱히 지금 여진이라서 재미를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 이정도면 그냥 핸디캡으로 하는거 같은데 게임은 뭐하세요 저의 잔상이라구요 헐 안돼 궁이 없어 저쪽에다 막았네 어 저거 가능? 잡긴 잡았네 우와 해카림? 와우 해카림 해카림 도망가고 여진 아씨 여진 진짜 쓸데없이 방금 끼는거 보소 쿠르타임 몇이야 이거 너무 쓸모없자노 와 쏴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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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쏴보실 전멸 어떻게 쏘는거야 어이 소호 이것이 여진 샤코라서 이득을 본건 아니지만 샤코 써보실다는거 하하하하 데스리 같네 향로 뽑아옵시다 직가는거 방해할거 같으니까 촉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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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딜 향로 뽑아주고 지크 갑시다 지크 요 타곤산으로도 요 뭐냐 이거 향로 줄 수 있어요 자 이런데 싸울때 요런거 하나 주고 오오 아 브라시 와우 와우 트리플 킹 안녕하세요 피윽 오오 이건 여진이라도 살았어 저세상에 달랑답니다 드디어 여진이 밥값을 했다 아니 이상하게 갑자기 여기서 여진이 터진다니까 아니 바로 옆에 있을때도 여진이 안터지고 이상해요 자식아 아 자꾸 죽어 건들만 죽어 자꾸 아 난죽 택 뭐야 재미없어 오잉 좋다 오잉 오잉 저걸 잡네 최상의 포식자인가 저게 오잉 오잉 왜 어디갔어 아 렌턴 닫구나 em 빡세 거라이 자식아 ㅋㅋㅋ 빡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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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치냐? 빡치냐? 관심도 안줘 이씨 관심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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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전타저티롱 흐흐흐흐흐 안녕히계세요 흐흐흐흐흐흐흐 쪅 즐겁다 서렌 영네스 딜량 별로 안되구 별로 이게 한게 없어서 룬 시... 어...니... 이쯤 되면은 눈 하나 없지 그냥 핸드캡으로 한 거 아니냐? 어... 아무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바잇